이제 문제 결과를 한번 보니까요 제 생각보다 훨씬 잘 보셨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 보셨어요 문제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이거를 두 개 틀리신 분이 있어요 저는 최고 높으신 분이 90을 못 넘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90을 못 넘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90을 넘겨버리셨네요 그리고 평준이 제가 예상한 것은 한 54점 정도 예상했거든요 54점 정도 예상을 했는데 평준이 61.4가 나왔어요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평준이 61점이 넘었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합격할 수 있는 점수는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평준 점수가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준 점수가 이렇게 고루고루 나와야 되는데 또 어떤 문제는 완전히 못 푸는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문제는 너무 잘 맞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문제 이렇게 푸시다 보면 전혀 수업 시간에 설명 안 했던 문제가 막 있고 지문도 설명 안 한 지문이 막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지문은 어떻게 하라겠는가요? 무시하고 그 생각을 빨리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지문 패스하고 풀면 돼요 그런데 그걸 못 하니까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문제 이렇게 풀어 가시면서 오늘 지금 나이부로 지금 수업을 집에서 문제 푸신 분도 있을 거예요 문제 푸신 분도 있는데 이 문제 풀고 딱 한 가지만 주의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 풀고 나 세포 포기하려 한다 이 말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엿을 팔려면 제일 먼저 뭣을 나눠줘야 된가요? 먼저 뭣 나눠주고 뭘 파는가요? 시식을 하지 말고 엿 팔 때는 뭐라 한가요? 맛배기를 줘야 되잖아요 이건 맛보기 문제예요 1주차는 맛보기 문제예요 그럼 2주차는 맛보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러니까 계속 이 수준 지금 모의고사 동영 1회차 단원별 1회차 이 수준이 마지막까지 수준이 그대로 유지돼요 이 밑으로 절대 안 떨어져요 여기보다 올라가면 올라갔지 여기보다 내려가진 않아요 내려가지 않으니까 문제 접하실 때 지금 현재 기출 수준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보시면 돼요 기출 수준이 이 정도 올라와 있으니까 이 선에서 밑으로는 절대 기출 문제를 떨어뜨리진 않아요 위로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한번 지금 여기 보니까 30분 안 했는데 30분이 안 됐는데 왔네요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지금 그래서 30분 될 때까지 해설 안 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먼저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대략 세법 시험 문제가 작년 정도 수준이면 이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풀었던 수준 그래서 작년에 이 기출 문제 나오면 이 문제 가지고 세법에 과락자가 얼마나 나오냐면 과락자가 한 40% 나왔어요 세법 문제 중에서 과락이 한 대략 40% 나왔어요 공법이 과락자가 56% 나왔어요 공법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공법이 가장 어려웠고 그 다음에 세법 1차에서는 민법 민법의 과락자는 56%가 넘게 나왔어요 민법이 의외로 민법이 작년에는 사람 잡았어요 1차에서 그러니까 2차에서는 공법 그런데 대신에 2차에서 작년에 우리 중개사법이 평준이 거의 60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중개사법을 조금만 공부를 잘한 분이라면 공법하고 세법에서 부족한 걸 보충해서 다 합격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합격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문제 밴드에서 낯익은 이름도 많아서 내 쪽 친밀감이 든다고 하는데 문제 풀 때는 친밀감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문제 풀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해설을 해드릴 건데 제가 1번 문제부터 이렇게 해설을 해드릴 건데 1번 문제는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 이 문제는 1번 문제는 이번 년도 2023년도 감정평가사 1차 시험 문제 유형이에요 이 문제가 부동산 학계론에서 나오는 유형이에요 세법에는 학계론에서 한 문제가 나오니까 학계론에서 나온 문제 하나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형태로 학계론 문제가 나오니까 학계론 문제를 유사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1번부터 가보죠 우리나라 부동산 조세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옳은 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와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인데요 국세 이제 국세인가 찾아야죠 부가가치세는 국세든가요 지방세든가요 국세 농어촌 특별세도 둘 다 국세네요 맞았네 두 번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 방식이다 그러면 신고납부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재산세 틀렸네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식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가 가능해요 신고납부 되는데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귿번은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그럼 징역세와 상속세는 징역세와 상속세는 보유 단계가 아니라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입니다 그럼 디귿은 또 틀렸네 니을 지방교육세는 앞에 지방자가 붙었으니까 지방세예요 지방이 붙으면 지방세예요 그런데 교육세가 지방교육세하고 교육세 차이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교육세는 국가교육을 위해서 쓰는 목적세고 지방교육세는 지방의 교육을 위해서 쓰는 목적세예요 교육세는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목적세인데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예요 그랬으니까 맞았어요 그럼 1번 정답은 기역, 니을 두 개를 찾는 답은 2번이에요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2번을 대부분이 다 맞추셨어요 그런데 아직 지금 답을 못 찾으신 분이 좀 있어요 답을 못 찾으신 분을 위해서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틀리신 분들은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문제를 풀 때, 물어볼 때 앞에 걸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이 뒤에 걸 먼저 보세요 뒤에 걸 먼저 보고 이걸 먼저 보고 여기서 뒤쪽에서 앞으로 연결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국세를 물어봤으니까 이 세금이 국세냐 지방세냐를 찾으시면 돼요 부가가치세는 국세 농어촌특별세, 국세 그럼 맞는 거예요 신고납부는 재산세는 보통징수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보통징수지만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건 신고납부가 되는데 재산세는 안 돼요 그다음에 보유단계를 물어봤으니까 상속과 징여는 보유단계가 아니라 취득단계입니다 이렇게 풀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목적세라는 것은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세금인데 지금 지방교육세는 무슨 목적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요? 지방교육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풀어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앞에서 뒤로 읽으면 문제 풀기 어려워요 뒤에 있는 걸 가지고 이게 이 세금이 맞냐 틀리냐 이렇게 뒤쪽에서 앞쪽으로 읽어가야만 이게 문제가 더 빨리 풀려요 1번은 정답률이 89%가 나왔어요 오늘 문제 푼 것 중에서 가장 정답률이 높은 게 89%가 나왔는데 이게 두 문제가 89% 나온 게 있는데 그게 1번 문제예요 1번은 서비스로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이제 2번 가보죠 2번은 조금 더 복잡해요 이거는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는 1차 부동산 학계론 준비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는 그러면 물납은 불가능하지만 분할납은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딱 끊고 보셔야 돼요 양도소득세는 물납은 가능 그래야 된가 불가능 그래야 된가 불가능 오 맞았네 그럼 분할납은 가능 오 맞았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등록면허세가 세목이에요 특별시 특별시 세목 특별시 속에는 등록면허세 모르겠는데 그러면 얼른 생각해요 등록면허세는 도구 도구니까 특은 들어간가 안 들어간가요 안 들어가죠 네 틀렸네요 자 그럼 이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밑에 보기에서 니은 들어간 거 다 X 자 그러면 디귿 아니면 니을을 가지고 풀으셔야 돼요 일부러 디귿을 전혀 모르는 걸 넣어놨어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왜? 여기서 디귿하고 니을인데 니을을 보면 니글만 가지고 풀 수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 니글만 가지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무슨 세하고 하나로 묶어서 나오니까 재산세 재산세하고 하나로 묶어서 나오니까 지역자원시설세도 보통 징수 세금이다 보통 징수 세금이다 어? 그러면 니을 맞았네? 그럼 이게 맞았죠 이게 맞았고 기억이 맞았으니까 이제 기억하고 니을이 맞았으니까 답이 1번이라는 이야기인가 답이 4번이라는 이야기인가 4번 이렇게 풀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지문이 나오면 모르는데 그 지문을 가지고 막 머리 쓰면 안 돼요 모르는 지문이 나오면 그건 무시하고 다른 지문을 가지고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디귿 번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특별자치시 대한민국의 특별자치시가 어디가 있는 거야? 세종시 특별자치시 그러면 특별자치도는 어디가 있는 거야? 제주도 제주도 자 그러면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세종시 세종시 그러면 여기가 특별자치시 이렇게 특별자치시가 나오고 특별자치도 그러면 이 속에 세종시 세종시며 세종시 시장만 있는가요? 구청장들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시장만 있죠? 시장만 있으니까 여기는 특별자치시가 하나가 이 안에서 지방세를 몽땅 걷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자치시 속에는 모든 세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지방세가 들어있으니까 특별자치시 세목 중에는 지역자원시설세도 포함하는 거예요 무조건 모든 지방세는 특별자치시 속에는 모든 지방세가 통으로 들어있어요 그런데 서울은 서울 특별시장만 있는가요? 각 구청장도 있는가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은 특별시로 가는 세금이 일부가 있고 구청으로 들어가는 세금이 일부가 있어요 그런데 세종시는 세종시는 구청으로 들어가는 세금이 있는가요? 세종시로만 들어오는가요? 세종시로만 들어오니까 모든 세금은 특별시세 안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주도도 모든 세금은 어디로만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제주도 특별자치 도로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 지문을 넣어드린 거예요 이 지문 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무시해버리면 그냥 풀 수 있어요 이걸 무시 안 하고 이걸 가지고 자꾸 머리를 쓰려고 하면 답이 안 보여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실제 시험장에 시험에 보러 가시면 이런 전혀 못 보던 지문들이 하나씩 툭 튀어나와요 그럼 이거 무시해버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 가시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정답은 4번이 됐네요 이제 문제 3번 여기서부터 이제 정답률이 계속 낮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자 용어정리 용어정리 문제를 국세기본법하고 지방세기본법을 혼용해서 내버렸네요 혼용해서 납세의무자란 그러면 납세의무자란 그러면 자 이제 이걸 지금 정답을 못 맞추신 분들이 지금 2번하고 3번하고 5번에다 주로 찍으셨는데 2번하고 3번하고 5번에다 답을 하신 분들은 지금 뭐랬어요? 얼른 생각하세요 납세의무자라 그러면 누구꺼? 이 말인가요? 그런데 왜 틀렸죠? 자 지금 이거 틀리신 분들은 내꺼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자 내꺼 내꺼만 내꺼만 내가 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문제에서는 이 문제를 낼 때 이 문제를 낼 때 제가 지문을 쓸 때는 반드시 특별징수의무자만 가지고 냈던 거예요 그런데 특별징수의무자하고 국세 무슨 징수하고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랬는가? 그래요 원천징수 그래서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징수하여서 다른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납세의무자라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자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를 무조건 딱 하나만 무조건 암기해놓고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암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특별징수의무자가 나오면 여기에 특별징수가 딱 나오면 우리는 생각을 우리 복권에 당첨이 됐을 때 누구를 먼저 생각하라 했는가? 은행 은행 지금 이게 은행이에요 은행은 납세의무자라는 이야인가? 납세자라는 이야인가? 납세자 자 1번 틀렸네 자 2번째 제2차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용어에서 자 지금 3번에 3번에 지금 2번을 답을 하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자 2번 하신 분들은 이렇게 보세요 제2차라고 하면 나는 두 번째 첫 번째가 나는 두 번째 나는 두 번째니까 나는 두 번째니까 앞에 사람이 못 내면 너를 뭐 하여 내가 낸다는 이야기가 너를 대신하여 대신하는 걸 뭐라고? 가름하여 가름만 생각하세요 2차라는 단어는 가름만 생각하시면 돼요 3번에다가 혹시나 답을 하신 분들은 체납 처번비를 이걸 해석을 잘 못 하신 분은 반드시 여기 중간에다가 내가 세금, 세금 납부를 연체했으니까 납부를 연체했으니까 중간에 뭐 하여 처분해 버린가? 압류하여 이 단어만 여기다 넣으면 풀 수 있어요 압류해서 처분했다 압류해서 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해서 매각할 때까지 발생한 비용을 통칭해서 재납 처분 비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요 압류에서부터 매각할 때까지 이 사이에서 발생한 이 돈을 통칭해서 이름을 뭐라고 붙이란 이야기인가? 재납 처분 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요 4번 특별징수는 특별징수라는 것은 은행이니까 정부가 은행한테 너 돈 줄 때 돈 주기 전에 세금부터 떼어라 그랬어요 세금부터 떼어서 우리한테 주라 그랬으니까 정부는 세금받기 편하다 불편하다 그래서 특별징수는 무조건 편의상 이렇게 푸시면 돼요 편의상만 보고 푸시면 돼요 표준, 표준이라는 이야기는 5번에다 답을 하시면 좀 있는데 표준이라는 말은 표준, 표준 그러면 딱 이렇게 거정 이 말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표준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표준이에요 그러면 표준이라는 말이 나오면 변하냐 변하지 않냐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은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입니다 따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법에서 정해진 세율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올려서 받을 수도 있고 내려서 받을 수 있는 세율을 표준 세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용호정리 문제가 끝났어요 지금부터 서비스 문제 끝났어요 이제부터 4번부터 이상한 게 막 나올 거예요 이제부터는 4번은 정답률이 35%밖에 안 나왔어요 4번은 35%밖에 안 나왔어요 서류의 송달 서류를 누군가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 그냥 어렵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서류를 누군가에게 내가 서류를 전달할 때 가장 못 풀겠으면 그냥 아주 일반 상식으로 풀어버리세요 교부 송달이라는 것은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직접 서류를 들고 이 서류를 들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직접 가서 전달해 주는 것을 교부 송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송달을 받아야 될 자가 그 사람의 배우자가 배우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당사자란 이야기인가 당사자가 아니란 이야기인가 아니죠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다른 장소에서는 교부할 수 있다 해야 된가 없다 그래야 된가 그렇죠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절대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은 다른 장소에서 어떤 이유가 있어도 전달하시면 안 돼요 배우자가 다른 장소에서 제가 받았다가 집에 갖다 드릴게요 그것도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장소에서 거절하지 않으면 받을 수는 있어요 당사자는 가능한데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부 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이거 뭐야?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죠 동그라미 2번 모르니까 패스 3번 송달을 받아야 될 때와 장소에 없다 그러면 그 집에 찾아갔더니 그 집에 찾아갔는데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으니까 문틈에다 꽂아놓고 가면 된가 안 된가요? 된다고 돼 있네요 사람이 없으면 송달할 장소에 사람이 없으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안 되죠 만약에 집에 그 집에 갔더니 사람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절했을 때는 유치 송달이 가능해요 집에 사람이 없는데 두고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4번에 3번에 답을 하신 분이 몇 분 있어요 만약에 나중에 중개사 일을 하다가 집에 사람이 없는데 중요한 서류를 집 앞에 놓고 갔다 분실해버리면 누구 책임인가요? 놓고 간 사람 책임이죠 절대로 사람이 없는데 서류를 두고 가시면 안 돼요 우체국에서도 집에 왔다가 사람이 없으면 서류를 문틈에다 꽂아놓고 가든가요 우편물 왔다가 갔다고 붙여놓고 가든가 왔다 갔다 붙여놓고 가든가 서류를 놔두고 가든가 서류는 안 놔두고 가든가 안 놔두고 가든가 그 생각을 하는 이야기 상식으로 풀면 돼요 이런 걸 네 번째 송달을 받아야 될 자의 주소가 외국에 있고 외국에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송달이 곤란했을 때요 외국에 있고 외국까지 송달하기가 어려우니까 송달하기가 어려우니까 송달하기가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내용을 공고를 하네요 자 내용을 공고했으니까 이게 무슨 송달인가요? 공시 송달이 되겠죠 자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은 우리 배웠잖아요 공시 송달 게시판에 붙이고 나서 며칠이 지나야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자 공고한 날에 서류가 도달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되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작년 시험 문제예요 작년 우리 시험 문제 기출문제예요 이거 그 다음에 송달하는 서류는 전자송달이 아니네 우리 시험에서 제가 이제 전자송달이 올해는 나올 거예요 그랬는데 전자송달은 아니에요 이거는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을 받아야 될 자에게 송달할 자에게 서류를 갖다 손에 집어주면 그런가요? 우리가 보내면 그런가요? 서류는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서류를 보낼 때는 발신주의 개념이다 도달주의 개념이다 도달주의 그럼 발송한 때가 아니라 도달할 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 어? 다 틀렸네? 저 그러면 이제 다시 가보죠 남은 게 남은 게 몇 번만 남았는가요? 전혀 못 보던 게 남았네요 이제 집에서 상식으로 상식으로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아차 저거 내가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러신 분 있을 거예요 이번에 이제 서류를 예를 들어서 재산세 고지서를 재산세 고지서를 우리 세무 공무원이 우리 집에 직접 전부 다 갖다가 한 장 한 장 우편함에다 꽂아주든가요? 동사무소에서 각 통반장을 통해서 가든가요? 동사무소에서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오면 우편으로 올 수도 있지만 우편 올 수도 있지만 전체 세금 고지서를 우리 통장님께서 받아가지고 각 집마다 우편함에 꽂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교부 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때는 그 지방자치단체 하부 조직을 통하여 직접 가서 전달해 준다는 이야기인가 다른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 그게 바로 하부 조직이에요 그 하부 조직을 통해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건 맞는 거예요 아니요 한 번도 설명한 적도 없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걸 맞추신 분이 있어요 지금 참 이거 신기해요 4번에 2번을 맞추신 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지문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나머지 지문이 이게 지금 전혀 못 보던 건데 다른 걸 다 제끼고 나니까 이게 보인 거예요 하부 조직이라는 이야기는 직접 내가 갖다 줘도 되지만 내가 아닌 내 밑에를 통해서 다른 기관을 다른 쪽을 통해서 그걸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유튜브 여기 보신 분이 뭐라고 했냐면 하부 조직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우체부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그랬네 우체부 아저씨는 이거는 교부송달이 아니라 우편송달이에요 지금 여기는 교부였다 했잖아요 교부 교부송달하고 우편송달은 달라요 교부송달은 공무원이 직접 공무원이 직접 우편송달은 우체국을 통해서 그래서 우체국이 아니라 여기는 세무 공무원이 직접 못 가니까 동사무소에서 다른 통장님이나 반장님을 통해서 하부 조직을 통해서 전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제 문제 5번 문제 5번은 이런 문제 나오면 반드시 양도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양도 단계에서 상황상황마다 나올 수 있는 거 없는가 동그라미 이렇게 하나씩 적으면 돼요 지방소득세는 양도 단계에서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없다? 나올 수 있다 지방교육세는 양도 단계에서는 절대로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양도 단계 양도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며 인지세 나올 수 있다 무조건 농어촌 특별세는 언제나 동그라미 치고 본다? X 치고 본다? 동그라미 치고 본다 양도 단계에서는 정압부동산세는 나온다? 안 나온다? 정압부동산세 안 나오는 거예요 정압부동산세는 안 돼요 그럼 양도 단계에서 정압소득세는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없다? 나올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압소득세는 양도할 때 사업성이 있는 상태로 양도했을 때는 정압소득세를 물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이런 문제가 개수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세법의 16문제 중에서 이렇게 개수 문제를 해년마다 한 개에서 두 개를 내게 돼 있어요 이 개수 문제를 그래서 개수 문제를 꼭 연습하셔야 돼요 개수 문제는 세법 16문제 중에서 한 개 내지 두 개를 반드시 내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이 개수는 찾아보니까 개수는 총 몇 개예요? 그러면 된가요? 네 개니까 네 개니까 4번 그래야 된가요? 3번 그래야 된가요? 3번 3번 4개라고 해서 4에다 마킹하고 있으면 안 돼요 분명히 여기다 해놓고 마킹할 때는 4에다 마킹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 진짜 있어요 시험장에 가면 나중에 공단에 가서 답안지를 확인하러 갔더니 분명히 내 시험장에는 3번에다 4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마킹은 4번에다 한 분이 있어요 진짜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거 신경 쓰셔야 돼요 이제 이제 6번 6번은 또 정답률이 43%로 툭 떨어졌어요 아니 왜 성리과 확정?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죠? 자 가보죠 원천징수 소득세 중에서 원천징수는 소득세 중에서 원천징수는 무엇 할 때예요? 그러면 된가요? 돈을 지급할 때 자 지급하는 때예요 오 1번 맞았네 자 두 번째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킨다 오 세금을 세액을 증가시킨다 세액을 증가시킨다 그랬으니까 이게 무슨 신고 이 말인가? 콜을 올린다 그랬으니까 올리면 무슨 신고? 아 이제 알았죠 수정신고 자 수정신고네요 수정신고는 이미 앞에는 신고가 돼 있었다 안 돼 있었다? 됐었다 이미 앞에 신고가 되어 있는 걸 수정했으니까 이미 확정된 세금에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이미 정해져 버렸잖아요 앞에 것은 앞에 건 정해졌으니까 그건 그대로 놔두고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치득세 납세임의 성립 시기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아이고 내가 왜 저걸 속았지? 치득세 납세임의 성립이라고 했으니까 치득세는 뭐 할 때 그러면 된가? 그래요 치득할 때 치득하는 때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치득할 때 60일이 되는 때 그랬으니까 60일 아니에요 내가 물건을 치득했을 때 그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속으신 거예요 치득할 때 그때는 치득한 거예요 그런데 왜 60일에 속았냐면 치득세는 치득한 날로부터 며칠 안에 신고를 해야 되니까 60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 속아버린 거예요 3번 정답이에요 4번은 수정신고를 하네요 수정신고 수정신고는 당초 세금을 세금을 수정해서 당초 세금을 무한다 올린다 올린다 증액을 시키네요 그러면 수정신고는 증액을 시키니까 수정신고는 확정효력이 있다? 없다 다시요 수정신고는 옛날에 이미 신고했다 안 했다? 했다 했던 걸 수정하니까 이번에 수정하는 것도 확정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기한 후 신고는 효력이 없지만 수정신고는 효력이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5번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 당시에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세무서랑 이외에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김포세무서에 제출해야 될 서류를 서울에서 김포까지 오기가 곤란하니까 서울에 있는 세무서에다 신고서를 갖다 줘버렸어 그러면 세금신고가 제대로 들어갔다 잘못 들어갔다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게 서류를 전달할 때는 도달주의다 발신주의다 우리 국민들이 정부가 우리가 정부에게 서류를 전달할 때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게 서류를 전달할 때는 나는 주기만 하면 되는가요? 딱 그 사람 손에다 갖다 줘야 된가? 주기만 하면 돼 주기만 하면 되죠 주기만 하면 되니까 국민들이 정부에게 보낼 때는 발신주의 개념이다 도달주의 개념이다 발신주의 그러면 내가 김포세무서에 갖다 주든지 서울에 있는 세무서에 갖다 주든지 어디에 갖다 주든지 문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전산 작업이 다 돼 있잖아요 전산은 돼 있으니까 나는 어디다 갖다 주든지 상관없어요 관할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러면 나는 신고한 걸로 본다? 신고 안 한 걸로 본다? 그렇죠? 신고한 걸로 보는 거예요 이것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요? 수업시간에 한 번이라도 말했던가? 안 했던가요? 했어요 다 수업시간에 다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치면서 들어서 모르는 거지 다 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했냐면 우리 국민들은 세무서 직원이 있으면 휙 던져놓고 몰라라 해도 그래도 된다겠어요 휙 던져버리고 그런데 정부는 우리한테 던지면 되는가요? 집에까지 와서 갖다 줘야 된가? 집에까지 와서 갖다 줘야 돼요 이 논리만 알면 풀 수 있는 거예요 7번 7번은 정답률이 32%가 났는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어제 이 문제를 어제인가 그제 이 문제를 밴드에 오늘의 문제로 올려드렸어요 못 봤을 거예요 이런 게 실제 제가 만약에 시험 출제 의원이라면 저는 진짜 이렇게 내요 제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출제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0명 시험 보는데 한 20명 맞출 수 딱 그 정도 나왔어요 32% 나왔으니까 이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닌데 어려운 게 아닌데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나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못 푸는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2023년 2월 25일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그런데 납세의 성립식이니까 종합부동산세는 몇 월 며칠인가요? 6월 1일 6월 1일이 돼요 6월 1일 두 번째 지방소득세는 8월 20일에 양도를 했네 8월 20일에 양도했더라도 이 사람은 지금 예정신고를 물어봤는가요? 예정이란 말은 없는가요? 없죠 예정이란 말이 없으니까 1개월치로 생각하는가? 1년치로 생각해야 된가? 1년치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무슨 세하고 똑같다고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하고 똑같다고 보고 문제 푸셔야 돼요 양도소득세하고 똑같으니까 양도소득세에서 아무런 말이 없으면 1개월로 잡아라 1년으로 봐라 1년 1년이니까 과세기간이 끝났을 때 끝났을 때 그런데 이 사람은 갑이라는 사람은 지금 갑이 중간에 죽었다는 말이 있는 거 없는가요? 없죠 죽었다는 말 없죠 안 죽었으니까 12월 말까지 가야 된가? 중간에 끊어져야 된가? 12월 말 그러면 과세기간이 끝났을 때니까 12월 31일 날이 성립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징역 징역을 받았을 때 징역세는 징역세는 징역을 받았을 때 징역세의 성립의 시기는 징역에 의하여 그 재산을 뭐 할 때 이 말인가? 취득할 때 징역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는 언제가 되는가? 4월 20일 4월 20일 이렇게 정해놓고 이 중에서 성립순서가 빠른 순서로 교회라 그랬으니까 빠른 거 다 가 나 답은 5번 이렇게 풀으시면 되죠 지금 여기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은 오늘의 문제로 풀어봤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또 풀었던 분은 뭐라고 또 써놨냐면 이재사 기억나요? 풀었는데도 이재사 그것도 이틀 전에 풀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문제 내면 나중에는 이렇게 이렇게 사례로 문제 냈을 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례 분석이 가능해야 되니까 그래서 7번처럼 이렇게 문제 내면 쉬운 문제가 아닌데 이 중에서도 조심해야 될 게 두 번째 거 지방소득세는 지방의 소득세는 무슨 세하고 똑같아요? 그러고 풀어야 된 건 소득세하고 똑같아요 여기가 양도에 대한 소득세니까 양도소득세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된 거예요 8번 가산세 문제 어른 것 골라라 그랬어요 가산세 가산세는 풀기 좀 쉬울 거예요 가산세 문제는 1번 어? 기억번 이것도 뭐야 이거? 또 특이한 게 또 나왔네요 법령에 따른 세법 해석에 관한 지리해신 지리해신 제가 정부한테 물어봤어요 법에 대한 해석을 정부에게 질문해가지고 정부가 답변을 했네 정부의 답변을 믿고 그러면 해신에 따라 신고 납부하였으나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신고 납부했는가 정부한테 물어보고 신고 납부했는가? 물어보고 물어보고 신고 납부했어 그런데 내가 한 걸 내가 신고는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후에 다른 과세 처분을 해버렸네 나하고 다른 과세 처분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신고를 잘했다는 이야기가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 말을 믿고 내가 신고했는가? 정부 말 믿고 정부 네 말 믿었잖아 내가 정부 네 말을 믿고 내가 신고했는데 왜? 내가 뭐 잘못이냐고 네가 그렇게 하라겠잖아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게 해서 내가 그대로 했는데 내가 뭔 잘못이냐고 그럼 정부는 본인들이 잘못 말했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린다? 못 물린다? 못 물린다 못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왜? 나는 내 방식대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부에게 답변을 받아서 신고했기 때문에 그 신고가 잘못됐을지라도 가산세는 물리지 못합니다 그래요 두 번째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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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게 사기를 쳤으면 가산세는 몇 프로 물리는 거고 오 이거 틀렸네 40% 그런데 문제에서 오른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니은 들어간 거 탈락 니은 들어간 거 탈락 그런데 기억 맞았고 니은 디귿 가보죠 이제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디귿 들어간 거 또 탈락 자 여기까지 탈락시키고 나니까 답은 몇 번인가요? 2번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니은 번은 보죠 소송 소송이라는 단어가 딱 나왔어요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상태에서 제가 과소 신고했더라도 소송 중에 있는 상태에서는 가산세를 물린다? 못 물린다? 못 물린다가 되는 거예요 소송 중에 있는 상태에서는 추가로 가산세를 과소 신고해도 가산세는 물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오른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답은 기억 니을 해서 정답은 2번이에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제 문제 9번 문제 9번은 작년 우리 중개사 시험 문제 유형을 약간 변형시켰어요 이게 작년에 우리 중개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유형을 약간만 변형했어요 1번 증여로 치득했을 때 치득세는 증여를 받았네요 증여를 받았을 때는 치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오 맞았네 두 번째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오 주택임대소득이네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이 사람은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성금이 있어도 신고는 해야 된다 신고는 안 해야 된다 해야죠 신고는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소득세는 1년치를 묶어가지고 소득이 발생한 다음 년도 몇 월달에 신고를 해줘야 되고 5월달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 맞았네요 자 이제 세 번째 종합부동산세는 내가 신고납부를 할 수는 있어요 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데 정부세 신고납부는 몇 월 며칠부터 며칠 사이에 하면 되는 거고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내가 신고하면 내가 신고한 대로 그대로 확정된다 안 된다 오 된다 확정되겠습니다 맞았네 그 다음에 갑이 납부할 재산세는 토지는 토지는 몇 월달에 내면 되고 9월달 건물은 7월달 요것도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자 이제 5번 양도소득세 확정은 양도소득세라는 건 정부에서 결정한다 내가 신고한다 내가 내가 신고하기 때문에 내가 신고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아니에요 신고에 의하지 않고 세무서장의 결정에 의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원칙은 무엇 하면서 그래야 된가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5번 지문이 이게 틀린 지문이에요 이 문제는 그래도 정답률이 81%가 나왔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풀어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10번 문제로 가보죠 10번은 이것도 처음 본 지문들이 막 나왔네요 전혀 못 보던 지문이 나왔는데 이 10번 문제도 정답률이 68%가 나왔어요 의외로 많이 풀었어요 왜 정답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정답이 아닌 다른 지문 이거 처음 봤잖아요 무시 자 2번도 무시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3번 가보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결정통제하기 전에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아 죄요 정부가 내가 신고 안 했더라도 정부가 결정하여 통제하기 전에는 다시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기한 후 신고해도 확정의 효력은 있다 없다 없다 확정의 효력이 없으니까 내가 신고하더라도 정부는 신고일로부터 몇 개월 안에 결정한다 자 답만 아니까 다른 거 몰라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모르는 지문에서 거기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넘어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5번 5번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가 징수가 이 법 부당하다 징수금의 부가 징수가 이 법 부당한 것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뭐해야 되는가 취소 부당하니까 취소 없애버리면 되겠죠 정부가 자기들이 부과한 세금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그냥 즉시 취소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번하고 2번 해석을 해보죠 1번은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법을 바꿔 자 오늘 오늘 법을 개정을 해 오늘 오늘 법을 바꿨어 자 오늘부터 오늘부터 세법 틀리시면 한 문제 틀릴 때마다 한 문제 틀릴 때마다 손바닥 열대식을 때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법을 바꿨어요 법을 바꿨으면 소급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가 오늘부터 적용해야 되는가 오늘부터 법이 우리 국민들에게 불리하게 바뀌었을 때는 국민들에게 불리하게 바뀌었을 때는 소급에서 적용한다 소급 적용은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소급 적용을 하려면 국민들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건 소급 적용이 가능해요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자 취득세를 지금 취득세를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8% 세 개를 가져 세 번째 집을 사면 12%인데 이 세율을 50%씩 깎아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국민들에게 불리익을 줬는가 유리하게 줬는가 유리하게 해준 것은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물건 사면 세금 10%인데 내일부터는 20%예요 그건 소급 적용한다 못한다 못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납세자에게 이미 받아들여진 후에 이미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 세법이 바뀌면 세법이 바뀌면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이 나오더라도 소급하여 과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법을 바꾸치게 해서 나에게 불리익을 주게끔 법을 바꾸면 그건 소급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자녀들 용돈을 깎을 때는 자녀들 용돈을 깎을 때는 너 지금 이렇게 나오면 한 달에 용돈 10만 원씩 삭감한다 그러면 연초로 가서 삭감해야 된가 지금부터 삭감해야 된가 그런데 부모님들은 협박을 하죠 너 너 지금 안 그러면 몇 개월 전부터 너 너 준 거 다 내놔 다 내놔 소급 적용하면 된가 안 된가요 안 돼요 그런데 용돈을 올려주겠어 그 말은 소급 적용해야 된가 안 해야 된가 해야 돼요 용돈을 올려줄 때는 연초로 소급해서 지금까지 6개월치 못 준 것까지 다 더해서 줘야 돼요 그러니까 꼭 생각을 하세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것은 소급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데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건 절대로 소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납세자에게 한 번 받아들여진 후에 법을 바꾸더라도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법을 바꿨으니까 소급 적용을 하라는 이야기가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인가 하지 마세요 이게 원칙이에요 법의 원칙이에요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계속 배웠던 이야기예요 공부상의 내용과 사실이 달랐을 때는 사실에 따라서 세금을 물린다 공부상에 따라서 물린다 사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거 봐요 소득이나 수익이나 재산 말만 그렇지 명의만 있을 뿐 명의만 있을 뿐 사실상 가져가는 사람이 따로 있을 때는 사실에 따라서 세금을 물리라는 이야인가 명의자에게 물리라는 이야인가 사실에 따라서 우리 뭘 배웠냐면 신탁 재산에서 발생한 이득이 있으면 신탁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수익자가 존재하면 가져간 사람이 있으면 가져간 사람에게 물린다 위탁자에게 물린다 가져간 사람 수익자에게 물리고 수익자가 특별히 지정이 안 됐을 때 한에서 누구에게 물린다 위탁자에게 물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 지문이에요 그런데 이 지문인데 이걸 살짝만 틀어서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걸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상과 사실이 달랐을 때는 사실에 따라서 물리라는 이야기인가요? 공부상에 따라서 물리라는 이야기인가요? 사실 자 그러면 해석해 볼게요 제가 사업자 등록을 명의를 빌려줬어요 사업자 등록에서 제 중개사 명의를 빌려주고 다른 사람이 실제 사업을 하고 있을 때 거기서 발생한 소득세는 사업자 등록을 해놓은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인가 실제 사업한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인가 실제 사업한 사람 사업자 등록증이 돼 있는가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을지라도 실제 일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때는 실제 일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는 게 세법이라는 이야기예요 고객의 지금 2번 지문이에요 이런 지문을 그냥 저런 지문이 쉬울 것 같은데 우리 배웠던 내용하고 연결해 보니까 이제 해석이 조금 되겠네요 그럼 이 문제는 풀어냈어요 11번 가보죠 11번은 오늘 문제 풀었던 것 중에 정답률이 가장 낮네요 16% 낮어요 이제 11번의 정답률은 11% 낮는데 이거를 왜 못 풀었는가를 생각해 봐요 분명히 뭔가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해설을 하면 다 아는데 아니 내가 왜 저걸 저렇게 답을 찍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가요 신고 납부기한이 연장이 됐으니까 연장이 됐으니까 재척기간의 기산일은 원래 기한일인가 연장된 기한이 되는가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이 재척기간의 기산일이 돼요 그런데 문제 풀 때 이거 설명 들었던 거 있죠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이 재척기간의 기산일인데 신고 기한 속에 예정신고 기한이나 수정신고 기한이나 중간 예납에 대한 기한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네요 그런데 그 기한이 연장되면 정부는 연장하고 나서 기간을 잡아야 더 길게 되는가 연장 전으로 가야 되는가 연장하고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을 재척기간의 기간 기간의 기산일로 잡으셔야 돼요 자, 1번 잡아냈네요 자, 두 번째 부담부 증여가 나오면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부담부 증여는 무조건 몇 년 동안 재척하면 되고 10년 자, 부담부 증여를 원인으로 할 때는 무조건 10년입니다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도 없고 특별하지 않았을 때는 재산세는요 납세자에게 부정한 행위도 없고 특별하지 않았을 때는 몇 년 동안? 5년 동안 자, 5년만 보니까 절대로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징수 세목은 언제부터 5년입니다 그랬는가요? 납세의 부정립일 이제 생각 지금 무슨 날인가요? 여기서요 납부 기한의 다음 날이 아니라 납세 의무 성립일이죠 이게 납세 의무의 성립일 이 날로부터 5년입니다 5년만 보고 풀었으니까 답이 절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보통 징수 세목들은 언제부터 5년이에요 하고 계속 그걸 읽어주라 하겠든가 납세 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에요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3번은 납부 기한의 다음 날 그래서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4번은 명의신탁 나왔네요 명의신탁 명의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은 것도 뭐 할 생각으로 그런가요? 사기치려고 그러면 10년 이제 5번 신고 납부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는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을 재척기간의 기산일로 보는데 여기에는 수정신고 기한은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수정신고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예정신고나 중간예납 자 여기다요 수정신고 중간예납 예정신고 이 세 개의 이 세 개는 이 세 개는 신고 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12번으로 가보죠 12번은 그래도 정답률이 좀 높아졌어요 12번은 중단과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이제 중단하고 정지를 찾을 때는 뒤에가 기간자가 붙었나 안 붙었나를 잘 봐야 돼요 기간자가 붙으면 중단된다 정지된다 정지 정지 그러면 가다가 정지 그러면 정지 그러면 가다가도 뭐 해야 된가? 멈춰야죠 진행을 해야 된가 안 해야 된가? 안 해야죠 진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진행하지 않는다 정지했네 맞았네 납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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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최고 했으니까 이거는 정지다 중단이다 기간 안 붙였잖아요 기간이 없으니까 중단 중단 중단이 됐으니까 멈췄다가 가야 되는가? 첨부터 가야 된가? 첨부터 그럼 첨부터니까 새로 진행합니다 아 맞았네 그 다음에 또 기간 나왔네요 기간 뒤에가 기간 나오면 그 기간 동안에는 정지 정지해야 되니까 진행되지 아니한다 맞았네요 그 다음에 소송 오 소송 나왔는데 채권자 대유 뭐 이거 뭐야?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4번 보류 자 5번 5번은 재척기간은 재척기간은 그러면 정부가 정부가 내 자료를 뒤지는 시간 내가 숨겨놓은 걸 찾을 때 숨겨놓은 걸 찾을 때는 찾다가 못 찾으면 다시 무효로 하고 처음부터 또 찾는가요? 그 시간 안에만 찾아야 되는가요? 그 시간 안에 그러면 재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단 소멸시효에 5년 7년 10년은 중단과 정지가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섬열쇠에는 중단과 정지가 존재하지만 재척기간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어? 나머지 다 맞는데 4번으로 가르죠 4번이 좀 의심스럽네요 민법 채권자 대위 소송이 기각되더라고요 기각 소송을 했어 채권자 대위 소송이 기각이 되어버렸네 기각이 됐다는 이야기는 받아줬다는 이야긴가 안 받아줬다는 이야긴가 안 받아줬다는 이야기예요 안 받아주면 그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호의 정지의 효력은 정지 그러면 안 받아줬으니까 이제 정지가 된다는 이야기 정지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 정지 안 된다 정지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각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효력이 없다 기각이 되어버리면 그거는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효력이 있는 게 없어져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가죠 이제 문제 13번 문제로 가보죠 이거는 아마 충분히 다 풀었을 거예요 13번은 충분히 풀었을 것 같은데 65%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여기에 정답을 많이 하신 분이 3번 3개에다 답을 많이 하셨어요 3개에다 많이 하셨는데 3개 하신 분들은 여기에 어떤 걸 잘못 받는가 보세요 어떤 지문이 지금 함정에 걸리셨는가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을 골라라 해요 이 중에 국세 또는 지방세 중에서 그랬으니까 국세든 지방세도 모두 고르라는 이야기예요 모두 모두 고르라는 이야기예요 종합부동산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오 들어간다 지역자원시설세 들어간다 들어간다 지방교육세인데 취득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오 이거는 안 들어갑니다 자동차세 들어간다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들어간다 종합소득세 안 들어간다 종합소득세 안 들어간다 소득세는 내가 신고하는 세금이니까 안 들어가요 그럼 1개 2개 3개 4개 4개가 답이네요 이렇게 여기서 동그라미를 어떤 거에다 동그라미를 잘못 쳤는가를 꼭 보셔야 돼요 문제에서 이 문제를 암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내가 신고하는 세금이냐 정부가 보내주는 세금이냐 이것만 알면 그냥 풀 수 있어요 내가 신고하냐 그럼 다시 한 번 볼게요 원칙은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내가 알아서 한다 정부가 보내준다 정부가 보내준다 지역자원시설세도 무슨 세다가 함께 합쳐서 보내준다 재산세 함께 그다음에 취득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정부가 보내준다 내가 신고한다 내가 신고한다 자동차세는 정부가 보내준다 내가 신고한다 정부가 보내준다 지방교육세인데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내가 알아서 한다 정부가 보내준다 정부가 보내준다 종합소득세는 정부가 보내준다 내가 신고한다. 내가 신고한다. 이 정도만 알면 풀 수 있어요. 그래서 13번은 정답이 4번 되겠네요. 14번 가보죠. 14번은 정답률이 38%가 나왔어요. 이 신청, 우리 어렵지도 않아요? 이 신청 어렵지 않는데 많이 틀리신 거예요, 지금. 자, 볼게요. 처분의 통지를 받은 자가 이 신청을 거치지 않았다. 이 신청을 거치든 안 거치든 무조건 며칠 안에만 하면 되고. 자꾸 10일? 잡았죠? 두 번째, 보정기간에 보정을 하지 않으면, 정보를 보완해 주라겠는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정부는 검토한다, 검토도 못한다. 검토도 못 하니까 지각이다, 각하다. 각하. 그런데 이걸 그렇게 틀린 거예요, 지금. 검토도 안 한다니까요. 뭔가 요구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뭔가를 요구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나한테 자료도 안 주네? 그럼 이 서류 검토도 못 하는 거예요. 검토도 못 하니까 검토해보고 거절하는 거야. 검토도 안 하고 거절해버린 거야? 안 하고. 검토 안 하고 거절했으니까 기각이라 간다, 각하라 간다. 각하라 가는 거예요. 다음 주 일요일 날 어쩌려고 그래요? 저도 모르게 지금 말을 해드렸어요. 다음 주 일요일 날 어쩌려고 그래요? 그 말이 뭔 소린가요? 모의고사 때 이런 지문 나오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지금. 그 다음에 지방세니까. 지방세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때는 얼마가 안 되면?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미만이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본 지문 같은 경우는 계속 이거 한 번이라도 설명을 들어봤는가, 안 들어봤는가? 뭐 말하는지 모르겠죠? 모르면 그냥 무시. 무시하는 거예요, 모르면. 천재 지변. 천재 지변 나오면 무조건 며칠의 시간을 더 준다? 14일. 14일. 충분히 풀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 그럼 이제 저는 사본 때문에 헷갈려서 못 풀었어요. 물 사본 때문에 신경 써요. 자, 이제 이 결정에 계산 착오가 있는 거. 이 신청의 결정에 이 신청을 했는데, 이 신청을 했어요. 내가 이 제기를 했는데 정부가 나한테 뭔가 답변을 해 줄 때 계산을 잘못해서 답변을 해 줬네? 정부가 나한테 답변하면서 100만 원이라고 해야 될 것을 저한테 천만 원이라고 뭔가 보내줘 버렸네? 그럼 이게 잘못됐는가요? 잘못됐는가요? 잘 돼 있는가요? 잘못돼 있는가요? 잘못돼 있죠? 그럼 정부는 얼른 고쳐야 되는 건 안 고쳐야 되는 건? 고쳐야죠. 바로 그 말이에요. 계산에 착오가 있으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직권으로 결정을. 얼른 경정. 경정은 뭘 하냐인가? 고친다. 수정. 고치는 건 빨리 고쳐야 돼요. 정부가 계산에 착오가 있으면 직권으로. 원래는 한 번 답변해 버리면 그 답변을 못 고쳐요. 한 번 답변을 해 버리면 그거는 제대로 되든 잘못되든 고칠 수가 없는데 계산이 확실하게 잘못돼서 눈에 보이는 정도로 계산이 잘못돼 있으니까 빨리 그걸 정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계산에 착오가 있는 경우는 직권으로 정부가 바로 경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14번은 정답은 몇 번 그랬는가? 2번. 이제 15번까지 한번 가보죠. 15번. 뭔 말이야 이거? 또 해도 너무하시네. 섭시가 나요. 배운 적도 없는 문제를 막 내고 이걸 어쩌라고? 그런데 맞히신 분이 있어요. 이걸 맞히신 분이 있다니까요. 지금? 정답률이 22%가 나왔어요. 이거 대단해요. 이거 한 번이라도 설명 들어봤는가? 안 들어봤는가요? 이 문제. 혹시라도 수업 시간에 흘러면서라도 들어봤는가? 안 들어봤는가? 들어봤어요. 말한 적 있어요. 한 적 있어서 지금 푸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의 양도 양수예요. 사업의 양수임. 그러면 사업을 가져간 사람. 다른 사람의 사업을 통으로 가져간 사람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그 사람 사업을 통으로 가져가면.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사업을 넘긴 사람이에요. 넘긴 사람이고 지금 앉아계신 분들이 제 사업을 가져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사업체를 통으로 넘겨버렸으니까 나는 가진 게 있는가 없는가? 없죠. 가진 게 없죠. 그러면 정부가 나한테 세금을 가져가고 싶어도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한테 뺏어갈 게 있다? 없다? 없다. 왜? 왜 없다? 이미 넘겨버렸으니까. 그런데 내가 양수인하고 짜가지고 나 세금 안 낼려니까 나 세금 안 낼려니까 내 사업체 네가 통으로 가져가라. 통으로 가져가라. 그러면 포괄적으로 승계했을 때는 사업의 양수인은 2차로 책임질 수 있어. 왜? 그 사람 세금을 안 내게 협조했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 사업의 양수인. 여기에 힌트가 들어있네요. 자, 사업. 사업의 양수인은 어쩌다 발생한 것에 책임을 질하느냐인가? 계속적인 것 책임질하느냐인가? 그래요. 저걸 가지고 푸신 분은 풀었어요. 사업이라는 이야기는 계속적인 행위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라.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사업성이 있는 소득이다. 사업성이 없는 소득이다. 그렇죠? 양도소득세는 사업성이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 양도소득세까지도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양도소득세를 안 내면 내 물건을 구입해 간 사람이 내 대신 양도세 내겠는가? 안 내겠는가요? 안 내요. 이런 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 문제가 과거 14회 때 시험에 나왔던 실제 기출 문제예요. 양도소득세는 제2차 책임을 절대 지지는 않아요. 사업성이 없는 상태이거든요.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만 2차로 책임을 지는 거고 사업성이 없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2차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중에는 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합니다. 혹시 미수금이라는 것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돈인가요? 사업 이외에 발생한 돈인가요? 사업하고 관련이 되는 건 매출채권이에요. 미수금은 사업 이외에서 발생한 돈을 미수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업 이외이니까 미수금은 제2차 책임이 부담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미수금 자체만 알아야 돼요. 미수금은. 혹시 못 받은 미수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사업과 관련된 미수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맞았는가 틀렸는가? 틀렸어요. 사업과 관련된 건 미수금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미수금은 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수금은 사업하고 관련이 없는 돈이기 때문에 제2차 책임을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은 동그라미 4번이 중요한 지문인데 사업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질 때 양수인은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때는 상대방이 이미 세금이 얼마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가져와야 된가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져와야 된가요?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가져와야 된가요? 알고 있는 상태야죠. 그럼 알고 있는 상태라겠으니까 세금이 이미 확정이 돼 있어야 된다? 확정이 안 돼 있어야 된다? 확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도일 이전에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세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기가 양도일 이전에 성립된이라고 문제가 나왔을 때 풀어내야 돼요. 여기가 오늘은 분명히 확정이라고 알려드렸어요. 오늘은. 오늘은 분명히 알려드렸어요. 다음 주에도 또 유사 문제가 나올 건데 이제는 확정이 아니라 다른 말로 둔갑해서 나올 거예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어요. 한 2주 정도 뒤에 낼 수도 있어요. 또. 양도일 이전에 이미 세금이 얼마라는 걸 알고 그 사람 재산을 통으로 넘겨받았을 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립은 이미 세금이 정해졌는가? 아직은 안 정해졌는가? 그렇죠. 아직은 안 정해졌을 때는 책임을 지지 않고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만 2차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제 5번. 사업의 양수인은 그러면 양수인은 얼마만큼 책임을 져요? 그러면 내 재산 털어서 책임을 져요? 그런가요? 내가 가져온 만큼만 책임을 져요? 그런가요? 가져온 만큼만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문제는 15번 문제는 아마 올해 제2차 납세회무자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는데 그 제2차 납세회무자가 나온다고 했을 때 이런 유형의 문제로 아마 출제가 될 거예요. 이번 연도에 특이 문제로 저세 총론에서 특이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특색 있는 문제가 15번처럼 이런 문제가 하나 정도 나올 거예요. 작년에는 서류 송달하고 구제 절차가 나왔어요. 그럼 올해는 제2차 납세회물을 내게 돼 있어요. 올해는 분명히 제2차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2차 납세회물을 이번에는 이걸 내드렸어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걸 넣어드렸어요. 다음번에는 또 제2차 납세회물. 이것 말고 다른 게 또 나갈 거예요. 제2차 납세회물하고 관련된 문제가 또 다른 유형의 문제로 바꿔서 한 번 더 출제가 아마 될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놓으시고 16번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치득세 문제니까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하죠.